안녕하세요. 미키글로브의 미키입니다. 미국은 실리콘밸리, 영국은 어디에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이 있을까?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, 또 얘기 드리고 싶은 지역이 하나가 있거든요. MK, 밀튼 키인즈가 되겠습니다. 밀튼 키인즈는 이거보다 스마트 시티로 더 유명해요. 스마트 시티라는 게, 이렇게 보면 도시 계획이 잘 돼 있고, 그 다음에 좀 옛날과 다르게, 옛날 도시들과 트래디셔널 도시가 다르게 새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죠. 그 도시, 제가 이렇게 신문을 딱 봤더니, 밀튼 키인즈 신도시. 그래서 바둑판처럼 잘려져 있는데, 녹색 많은 바둑판 이렇게 구글링 신문에서 보고, 여기도 나왔네요. 상당히 깨끗해요. 저도 한번 가봤는데, 깜짝 놀랄 정도예요. 진짜 깔끔하고 바둑판처럼 쫙쫙쫙 이렇게 돼 있어서, 도시 공부, 도시 설계 공부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, 그런 걸로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고, 지금은 녹색 도시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고, 그렇게 돼 있는데, 우리가 뭐 이 정도로 아는 게 밀튼 키인즈고, 저는 한번 가봤는데, 그렇죠? 약간 일상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. 런던 근교에 있고, 그 다음에, 제가 두 번 갔구나. 한 번은 의도적으로 딸기밭, 딸기따로, 그래서 일상이라는 생각이 있나봐요. 딸기밭 있는데, 그리고 한 번은 전철을 탔는데, 그렇죠? 전철을 탔는데, 중간에 내렸어야 했는데 못 내렸어요. 왜냐하면, 그렇죠? 양떼들 때문에, 런던 근교에도 양떼 많거든요. 양떼들 때문에, 양떼를 피해서 밀튼 케인즈로 간 거예요. 제가 가고 싶은 데는 거기 아닌데, 얼떨결에 그 도시에 또 갔던 적이 있죠. 그래서 밀튼 케인즈, 저랑 2년, 딱 두 번밖에 안 되지만, 지금은 진짜 핫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밀튼 케인즈가 이렇게, 제가 실리콘밸리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,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데, 거기에 중심이 있는 학교가 뭐냐면, 크란필드라는 대학이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아는 사람만 유명해요. 아는 분만 알아요. 이게 석사과정이 중심이기 때문에, 일반적으로 대학교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, 유학원은 아예 잘 모르죠. 그런데 크란필드가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여기에서 석박사과정이 되게 유명한 게 많아서, 우리나라에서 여기 출신들 꽤 있으세요. 군수산업 쪽이나, 비행기 쪽에, 에어로스페이스나, 이런 쪽이 되게 유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MK구청이라는데 시청이네요. 밀튼 케인즈가 시청이니까, 시청과 크란필드가 스템 중심의 대학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곧 대학이 나오면 제일 핫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, 이게 실제적으로 밀튼 케인즈가, 그렇죠? 임페리어를 제칠 수 있을까? 제칠 수 있을까? 워낙 옛날부터 유명했던 크란필드니까, 임페리어의 도약도 덩달이로 기대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스템이 요즘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죠. 4차 혁명. 산업혁명을 처음 이끈, 영국으로서는 4차 혁명의 기회를 가지고 싶어서,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,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, 우리나라는 좀 기회를 많이 잃은 것 중에 하나예요.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기만 할 수 없죠. 남의 나라에 기술을 좀 갖고 오던가, 미국에 가던가, 미국이 요즘에 빗장을 아주 세게 잠궈놔서, 사실은 제일 핫한 장소는 미국인데, 너무 빗장이 세게 잠겨져 있어서, 우리가 조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. 그러면은, 영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, 영국의 교육이 세니까,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, 그나머지 또, 임페리어라든가, 크란필드라든가, 그나머지 대학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, 최강은 2년 동안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일하고 나왔을 때, 계속 일을 하고,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, 그러면 또 다른 인재가 될 수 있는, 대학이 전부가 아니거든요. 경험이 많은 그런 학문이 쌓여야 되니까, 그래서 스템 중심의 학문이 여러분들한테, 정말 중요하다는 거, 20계열은 취업이 잘 돼요, 어떤 면에서, 이런 여기 과정을 이렇게 하면, 문제는 20계열이 수학, 수학, 물리, 수학, 수학, 물리니까, 우리나라 2, 3등급 학생이라면, Your Future Always 하실 수 있습니다. 1, 2등급이라고 써놨는데, 욕심이 하늘을 찔러서 그런 거예요. 오늘, 그렇죠? 11월 27일 캔브리지, 5명 인터뷰 오프, 대단한 거 아니에요? 콧알만한, 그렇죠? 학원 같은 학교에서, 그렇죠? 학원 같은, 학교 같은 학원인가? 학교에서, 그렇죠? A레벨 학생 수, 17명 중에, 5명이 인터뷰를 받았습니다. 대단한 학교예요. 대단한 학원이에요. 사실은 3등급까지, 그렇죠? 오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.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. 열심히만 하면, 여러분도 이런 기회 가지실 수 있고요. 임페리얼, 크롬필드, 뭐 이런 내야은, 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. 열심히만 하면, 그렇죠? 열심히 한 친구들은 가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렇죠? 여러분의 미래도, 그렇죠? Your Future Always, A레벨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미키글러브의 미키였고요. 여러분, 안녕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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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